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의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렐레의 모노 볼륨 S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많은 분들이 렐레, 레일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정확한 발음은 H를 발음을 하더라고요. 하기는. 약간 레일라랑 비슷하게 발음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렐레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희도 렐레라고 명명하여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렐레의 모노 볼륨 S를 사용하면 더 가볍고 더 작으면서도 더 효율적이고 더 활동적이고 마모되지 않는 볼륨 페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전이 차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며 번거로운 관리나 수리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렐레 모노 볼륨 S 페달의 홀 센서는 매우 정확하고 빠르게 거리를 측정합니다. 입출력 임피던스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어 전이 차기와 달리 높은 주파수의 감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전원 공급 장치에서 나오는 입력 전압은 내부적으로 정류된 다음 필터링되고 안정화되어 30V로 변환되어 총 120dB의 동적 범위를 달성합니다. 개별 클래스의 입력 스테이지가 있는 하이엔드 프리앰프는 작은 사운드 뉘앙스에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고성능 폴리머, 점화찰 베어링이 알루미늄 인클러즈에 부드럽게 들어가 있어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페달의 장력은 조정 나사를 사용해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 매우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외관을 한번 살펴볼텐데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버즈비 쇼핑몰에서 상품 설명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USB-C 소켓, E 소켓을 통해 모노블륨 S를 미디 USB 익스프레션 페달로 사용하거나 전원을 공급하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프 소켓, 악기를 연결합니다. DIR 소켓, 큐너 또는 두 번째 앰프를 연결합니다. 볼륨 소켓, 여기에 앰프나 이펙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합니다. 익스터널 파워 서플라이, 전압이 9에서 15V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합니다. 파워 소켓 LED, 페달의 전원이 올바르게 공급되고 있으면 흰색 LED가 페달이 로커를 움직이면 파란색 LED가 점등되어 볼륨이 변경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펑션 버튼, 다양한 부스트 단계 프리셋 버튼입니다. 페달 필, 이 나사를 돌려 페달의 장력을 조절합니다. 볼륨 페달 같은 경우에 하이엔드 인정받고 있는 페달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은총씨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A3, 스톤박스의 볼륨이라든지. 렐레 같은 경우도 볼륨 페달의 끝을 보여주는 페달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볼륨 페달을 사용을 하면서 이전에는 사운드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기를 했었어야 됐다면, 지금은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아직도 연결을 했을 때 사운드에 큰 영향을 주는 볼륨 페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금액을 좀 더 투자를 해서 이런 하이엔드 볼륨 페달을 다루기 시작한다면, 연주자가 딱 원하는 볼륨 페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을 하면서, 사운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페달들이 다수 존재하고요. 게다가 이 렐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데다가, 커브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연주자의 취향에 따라서 페달 장력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많은 연주자들한테 극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역시 맨발 김은총 선생님, 볼륨 페달의 장인 김은총 선생님이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신 후에, 사용감을 공유해주는 정도로 리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볼륨 페달은 그렇죠, 여러분. 리뷰하는 저밖에 모릅니다. 뭐 이게 보여드리는 거에 의의를 드릴 수 있지만, 볼륨 페달은 사실 직접 다 밟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맨발 투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시면은 테스트는 가능할까요? 근데 약간 좀 양말을, 신발을 벗고, 바닥에다가 저희가 뭔가에 천을 깔아드리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좀 염두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완벽한 클린에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밟을 때 천천히 하고 좀 빨리 해 볼게요. 지금 느껴지는 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공간까지 걸어서 그리고 처음입니다. 잘생겼는데 반전에는 enemy 새는 약지만 avoi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전에도 릴레코 했을 때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이거 이상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로 이어가면 계속 볼륨 갈매기질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보스는 커브 꺾이는 느낌이 0에서 갑자기 2로 뛰는 느낌이죠. 0에서 갑자기 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그쵸 이렇게 꺾여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니볼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니볼은 처음에는 잘 나오는 것 같다가 뒤에도 갑자기 볼륨이 확 올라가고 보스는 1에서 0에서 2까지 없죠. 2까지 없다가 갑자기 2부터 나오는 느낌. 근데 이제 저희가 에이스의 스톤박스를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지만 에이스의 스톤박스가 0에서 100까지 다 쓰는 느낌. 0에서 10까지 다 쓰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가 밟는 만큼 진짜 나오고 들어가고. 그 외에 차들 중에서도 그러죠. 내가 밟는 만큼 나가는 차가 있고. 살짝 같아 되는데 우엉 이렇게 나가는 차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밟는 만큼 나온다. 이것도 더 같습니다. 그리고 밟았을 때 이 구조가 굉장히 편하다. 어 굉장히 편해요. 이 밟는 감도 되게 편하고.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뭐 혹여나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볼륨 패드 작다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크다고 뭐 커서 편한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대요. 사이즈는 줄이되 이 각도는 큰 사이즈의 렐레 볼륨이랑 동일한 각도를 유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높이는 낮아졌어요. 낮아졌지만 밟았을 때 각도는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뭐 하여튼 지금 보면은 이게 볼륨 패드인가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어서 약간 그 정도로 많이 얇아져서. 신발 뒤집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괜히 그냥 바로 빵 찰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어 이 친구도 0에서 100까지 다 쓸 수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방금 말씀했던 사이즈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굳이 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 볼륨 페달의 느낌 이 고무 패킹 느낌도 이 발에 주는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다만 약간 걱정되는 것은 이 높이를 낮춘 게 과연 득일까 실일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드 위에 있을 때 다른 페달들보다 낮았을 때 이게 편할지 불편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볼륨 페달의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이유는 다른 페달을 밟지 않기 위함인데 얘의 발을 얹이다가 다른 페달을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은 솔직히 됩니다. 아니면은 얘를 결국 위에 단에다 올려놓고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 웬만한 페달 높이랑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약간 뭐 어떨까?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 아니면 혹은 이제 연주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사용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작다고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 그리고 이 고무 패킹 들어갖고 이렇게 된 디자인이 발이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커브가 0에서부터 100까지 다 쓸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거에 대한 건 저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 낮은 게. 운영을 해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득인지 실인지는 운영을 해봐야 아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렐레의 모노볼륨 S로 처음부터 시작을 한 연주자라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은총 씨 말대로 평소에 높이가 있는 볼륨 페달을 사용을 하시다가 이 성능 때문에 렐레로 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은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전이차기 방식의 볼륨 페달들은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용을 하다가 수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랑 말 그대로 브랜드가 국내에 있는 브랜드. A3 스톤박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리를 하는 대표님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맡겼을 때 동일한 부품을 사용을 해서 커브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리를 해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해외 본사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사설업체에 가서 수리를 받았을 경우에 자기가 밟던 느낌과 그게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자기 방식은.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로 컨트롤을 하되 시그널은 다 아날로그로 뽑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장 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면 볼륨 페달은 이걸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페달 밑쪽에 보면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나사처럼 생긴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서 나는 조금 더 쫀쫀하게 쓰고 싶어 아니면 나는 조금 더 편하게 부드럽게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 그것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진 페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볼륨 페달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저는 좀 고퀄리티의 볼륨 페달을 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보스 언제보다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 괜히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좀 한 개 발에 볼륨 페달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이런 페달 같은 경우는 한 번 투자해 놓으시면 연습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써서 내가 볼륨 페달 테크닉을 처음 연습하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볼륨 페달을 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볼륨 페달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연주자라면 이런 좀 고퀄리티 볼륨 페달을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 비교하시면서 직접 밟아 보시고 운영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랠레의 모노볼륨 S 한지평 주신다면 네 한지평 드리겠습니다. 외관은 생소하나? 역시나 편하다 불러 드릴게요. 뭐 편하고요.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잔고장에서 많이 노출되지 않는 이 페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중에 결국 어떤 적당한 가격대 볼륨 페달 사서 고장나서 또 거기에 수립이 들거나 아니면 결국 교체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보다는 저는 볼륨 페달 많이 쓰시는 분은 그냥 좋은 거 하나 사서 계속 운영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고요. 제가 은총 씨가 제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는지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페달 후회 없는 선택. 은총 씨가 알대로 볼륨 페달을 하나. 볼륨 페달인데 저렴한 거 샀다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런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렐레 모노볼륨 S 같은 든든한 완벽한 볼륨 페달 하나 가지고 오래도록 운용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도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를 찾아뵙고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로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